아 멋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단체로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We are ONE!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정말 우렁차고 에너지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앞에서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엠 모니터입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엑소 엠의 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엠의 슈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엠의 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멤버들을 수호하는 리더 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심머신 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엠 루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엠 레이입니다 어디니깐 참机 안녕하세요 엑소엠 엑소엠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고 또 다음 무대를 준비를 위해서 의상을 좀 갈아입어야 하니까 잠시만 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럼 의상 갈아입는 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